대안성씨도 혹시 회춘을 위해서 미용관리나 시술 같은 거 하시나요? 아마 미용관리는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 했을걸요. 나는 17년 됐어요. 마사지 받은 게. 송도순씨가 보내서 얼굴 곳곳에서 썩은 피가 있대요. 그걸 콕콕콕 찔러서 여기서 썩은 피를 빼내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좋은 피로 돼서 좋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정확하게 나이를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정덕혜 교수님보다는 한참이죠.